우리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모교권찰의 메시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믿음 속으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의 사건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확고한 복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대교구 사랑하는 기한 일꾼들에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게 해주시고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재앙을 막는 메시지와 전략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다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자의 신앙 발판 10가지인데 이거를 10가지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신자의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주권을 가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일년을 이렇게 보내는데 보내면서도 제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좀 세 가지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 발판 10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역공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10가지 신앙 발판 중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부분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이 제일 잘 나와 있죠 그 부분들을 나중에 좀 보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까지가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 무리가 아니고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인만웰을 함께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줬는 권세를 주기하미라 권세 권한이죠 권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중에 이 주권이란 주권 주권이 뭐냐면 이 영토 백성 그리고 그 영토와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법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물론 입법 사법 다 있지만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늘과 땅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아무리 사단이 불신자를 또 신자 중에서도 보금을 못 누리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사단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100%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100% 믿는 것만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저걸 믿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게 되겠죠 염려 절대주권을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정세균 총리가 국무총리실에서 직원이 코로나 감염이 됐는데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도 올려있더라고요 코로나 검사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 하루 정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에 정세균 총리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이렇게 밀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안 보이거든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우리에게 극한 문제가 닥치거나 작은 문제가 닥치면 반드시 염려와 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절대주권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될 때는 사실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평안과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확신 담대함과 그렇죠? 우리에게는 누림이 있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걸 몸린 것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단에게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지난 말씀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상태에서도 사실은 피리 불면서 사실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실은 100%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장 야이로는 마지막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을 의탁했잖아요 현리적 요인 같은 경우도 그냥 살짝 옥가에 스치는 것만 딱 했던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갈급했다 또 내지는 그만큼 작은 것이랄지로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능력을 믿는 것만큼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목적이 뭐냐 4등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서 힘을 얻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증인되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결제라는 사실에 증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세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선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결을 함축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여러분 오리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진흙탕 싸움이라는 게 있는데 본질이 본질이 왜곡되고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본질이 희석되고 방향이 흐트러지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수만 가지 문제가 없고 영종의 문제고 치위받아야 되고 뭐 하고 뭐 하고 코로나 때 뭐 하라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도록 전도하도록 복음에 증인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르신 바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자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등 주권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섭리가 뭐냐면 요셉을 이끌어왔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생일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격륜이잖아요 격륜 섭리라는 말은 인도하신 거고 격륜은 숨겨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고 이게 사실은 굉장한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고 권한이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벌벌 떨 때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은 악으로 내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륜과 경륜과 결국 우리가 작정을 하셨는데 이 말을 다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과거도 알고 계셨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 속에 우리 과정 속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라는 말은 결국은 요셉에게 2, 3, 7 다시 말하면 만민의 생명이잖아요 만민 세계보금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하나 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고난을 주고 또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죠 남에게 말 못하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인도하셨는데 경륜 이 부분들은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선택하셨던 거죠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줬는 권세를 주기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로 증인되기 위합니다 처음부터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작정과 이 속에 하나님의 계정이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다시 말하면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언약 그리고 중요한 비전 꿈 그리고 인생 작품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도한 게 있는데 제대로 영적인 축복 깨닫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중요한 미션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또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기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 왜냐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완전 복음 속에 완전 믿음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을 깨닫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거든요 후보 선수들도 있어요 후보 선수들이 축구 같은 데 보면 전반전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보면 후보 선수들이 넘버를 가린 채 막 연습을 해요 근데 그 후보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후반에 이렇게 선수가 교체되어가지고 그라운드 뛰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박주영 선수가 어떤 감독은 그렇더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천재적 그리고 전에 그랬어요 박주영 선수가 천재적인 축구 어떤 실력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템포도 빠르고 물론 이제 이렇게 체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각이 있고 패스가 빠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박주영 선수가 영국 기술을 뛰지 못했어요 거기서 망가졌어요 전력 제외 선수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깝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수들이 감독이 딱 그렇게 있다가 후반전의 후반전의 팀이 지고 있거나 역전의 기회를 삼아야 될 경우에 종료할 때 그 전략 숨겨주는 사람 중에 전략 외의 선수 말고 히든 카드가 있거든요 그 선수를 교체함으로 그 선수를 교체함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결국은 이제 승리를 이끄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라고도 보면 대타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작정이 여러분 볼 때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볼 때 아무리 아늑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미대한 강렬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섭리와 경륜과 작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2, 3, 7 보금화 영적인 치유 전도자로 보금전하는 증인으로 산업인으로 목회자와 전도자를 돕는 렘덴트 사회가 하도록 하나님이 숨겨놓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왔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 가능성 있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일리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사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후반기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부 원단 메시지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30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왔잖아요 원약의 대혈 속에 전도의 대혈 속에 빛의 대혈 속에 그런데 여러분 30년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보면 제대로 원약의 대혈 속에 전도의 대혈 속에 빛의 대혈 속에 걸어왔는가 할 때 100% 만족을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겠다 여러분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100% 나는 원약의 대혈 속에서 완전 보금 느렸고 전도의 대혈 속에 전도자로서 정말 제자 세우고 보금 운동했다 그리고 빛의 대혈 속으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을 만큼 나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광기회라든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 데는 그냥 막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걸어갈 후반기 30년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30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5년이든 간에 걸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걸어갈 일이 중요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라는 일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준 이유가 하나님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 과정 속에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도 속에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셔가지고 결국 섭리와 경료와 작전은 여러분을 반드시 일꾼으로 세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딱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의 조건 속에 하나님은 왜 섭리와 경료와 작전 속에 여러분을 이끌어오는가 하나님은 이거 알기를 원하셔요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과정 중에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룡과 작전과 중요한 의도는 섭리는 이거 알도록 뭐 알도록요? 영적 문제 알도록 이거 못 깨달으면 죽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훈련 시간이니까 또 사회적 시간이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례를 몇 건 치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뭔가면 뭐 극단적인 선택하신 우리 집사람도 계시고요 또 집사님 자녀 중에 엘리트인데도 청년이죠 엘리트인데 좋은 직장도 다니고 그러는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례를 추려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또 한 전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한 세 군데인가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우리에게 20년 다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남자분이 영적으로 힘들어서 고향 내려가고 싶은 분들 이런 어떤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영적 문제를 사실을 보게 됐어요 영적 문제의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의 끝은요 끝이란 말은 영적 문제의 끝은 결국 사단입니다 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문제의 어떤 마지막 결과 이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로 만약에 어떻게 보면 실패할 경우 이게 결국은 여러분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5절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여러분 하나는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지도록 이게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 12.9절에 보면 예뻘 온천하를 깨하는 자랄잖아요 에베스 2장 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에베스 6장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에베스 2장 2절에 보면 불신자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의 끝은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잡힙니다 너희 암의 마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결국은 우리가 왜 영적 문제인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거든요 왜냐 마귀가 아당과 하를 넘어들여서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언약을 파괴하게 되어지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결국 마귀가 잡고 있다니까요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 잡고 계시고 이거예요 영적 문제에 대한 불을 이 끝은 사단이라니까요 창식이 3장이잖아요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사단을 딱 잡고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릉사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줬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어찌 사단이 100% 우리를 장악할 수 있겠냐 이거죠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에베스 2장에 대한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유하모 8장 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히브리스 2장 13절 시사자로 보면 무수하는 종의 영 사망의 살을 잡은 자에게 어떻게 100% 잡힐 수 있냐 이거죠 잡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늘 쫓아가고 허감이 결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작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를 알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 끝은 그래서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더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아무리 4차 산업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영적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시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사역자 조장 정도 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중에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복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단의 올무 함정 틀 이게 다 뭐 저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중독, 반복, 올무, 함정, 틀은 뭐냐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잡히는 거예요 잡혀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아프 시대가 더 어떤 시대가 옵니까? 결국은 우리 구역정원체즈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신의 문제가 급격히 옵니다 그게 여러분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각종 영적인 문제들이 오고 마음의 병들이 오잖아요 다 아는 것들인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요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평상시는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오거나 나이가 들면 갑자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 그런 건 아닌데 생리적인 거지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뭐가 온다고 그러죠? 갱년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사춘기라고 그러고 남자들에게도 갱년기가 달라고 그런 것들이 생리적인 거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깊이 보면 사실은 영적인 사실 중에 영적인 사실 중에 뭐냐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은 뭐냐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 알고 대처하면 또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 심주의 17절에 보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이 되잖아요 27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의 주권 속에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구역권찰에게 포인트 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작든 그든 간에 또 내 주위에 남편과 자녀와 주위 현장에 이런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울도 보면 마스크 쓰는 게 의무적이잖아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손님 중에 이제 그냥 마스크 없이 타니까 버스 운전사가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그게 막 열받아 가지고 운전수를 막 때린다든가 폭력을 가한다든가 그거는요 정신문제의 정신문제 드러난 거지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정에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감각한 거죠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여러분 뭐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그 애를 4명 낳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애 낳을 때 정말 죽는 것 같다는데요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것 다시는 애를 안 낳겠다 이렇게 막 진통이 심하니까 그런데 애 낳고 이제 키우면서 그 애 낳는 걸로 잊어버린다네요 그리고 어쩌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난 거지만 계획 속에 계획이에요 자녀 태어난 것도 우리 넷째는 절대 계획을 안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100% 넷째 가졌을 때 100% 나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딸이었거든요 표시는 안 했지만 넷째 가졌다고 그러나 나는 태어날 때까지도 병원에 가서 성변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0% 믿은 게 뭐냐면 아들이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3명까지만 허락했는데 아니 낳으려고 했는데 넷째가 생겼으니까 산부인과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냥 100% 이제 하나님 더 줬으니까 아들이다 생각했는데 딸이야 근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고 나고 나면 또 어떻게 진통이라는 것이 진통 고통 이 진통 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린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심한데 애 키우면서 잊어버리고 떠났고 떠났고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과정 속의 과거에 어떻게 보금을 만났습니까? 보금을 만나고 우리 영웅께 와서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보금에 대한 답을 찾고 얼마나 치유를 받았습니까? 살만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하며 전도도 하고 권세를 주시기 위한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신앙생활을 그냥 엔조이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우리에게 이 진통의 고통 이 창세기 3장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듯 그냥 3자를 통해서 봤든 간에 이게 뭐냐면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문제로 있는데 아무도 그것이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이 영적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의 이 불신자 상태로 온 결과잖아요 산물이잖아요 여기는 다 볼 줄 아는 거거든요 치유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는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또 코로나를 보면서도 여러분 계속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서론 부분에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가정이 돈 돋게 되는 가정도 있고 화목한 가정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트러블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울한 생각들이 되고 불안한 생각들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관과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현실에 엔조이하지 말고 그런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라니까요 저는 이걸 코로나 때 많이 봤어요 신방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잊어버려요 목사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집사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녀가 물론 신앙이 없지만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잊어버린다니까 심지어 우리에게도 이런 과거 속에 진통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거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게 하는 거라고요 미션 증인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작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10편, 121편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이끌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문제 제대로 알도록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도록 이 영적인 사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나중에 후절히 얘기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영적인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 보금 깨닫도록 영적 문제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란 말은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보금 누릴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불신한 거 흑암에 잡혔을 때 일어나는 산물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 사실이란 말은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흑암은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영적 문제에 잡힌 사람은 흑암이 잡혀서 결정적일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되어지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돈이 있지, 명예이 있지, 권력이 있지, 자녀이 있지 아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치 못하다 불안하다 술 안 먹으면 안 된다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지, 자녀 있지 자녀들이 엘리트이지 집도 괜찮지, 돈도 많지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요즘같이 가을 하늘이 깨끗하고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또 여름 다음에 온 가을이라 바로 가을이라 바람이 얼마나 신선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가을 날에 두렵고 불안하고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고 팍 떠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문제로부터 영적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적인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역기 3장 18절 재앙과 저주를 그리스도 15절 9장 12절에 보면 9장 12절에 보면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에 자기가 속죄에 재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셨다 그러잖아요 15절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담당하게 그 성소는 하나님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서 재앙과 저주가 있지 않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딱 누리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바테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에서 해결했다는 것 이 그리스도를 묵상아 묵상할수록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구나 갈라데스 3장 13절에 보면 아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 받았구나 성령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골레스 1장 13절에 보면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셨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잔열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믿을 때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섭리와 작정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문제 제대로 알도록 영적인 사실을 알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마냥 답이 없이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답이 있잖아요 답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사실은 내부지 보면 끝냈다는 거죠 끝냈다는 말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마태복음 신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반석에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인말을 오셨구나 히브리서 4장 10자리 심지어 보면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왜 붙잡아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걸 조금만 집중하고 묵상하고 또 강단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찾아내면요 단번에 끝날 수도 있고요 단번에 단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같은 경우는 오래된 자라온 형 각인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집중하고 영적인 시스템 리듬이라고 하는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제가 첫날에 얘기했잖아요 신학의 구원의 서정 여정 보면 예정이라는 것이 있고 창세전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예정이 있고 그리고 선택 이제 바오를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로 들어가고 너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이가 있는 거죠 너를 으롭다 하였느리라 재화상업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리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리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망스 8장 14절에 보면 무수한 종의형을 받지 않고 양재형을 받았잖아요 그게 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가능해요 예정 선택 부르심 칭의 왜냐하면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했는데 칭의죠 해결했는데 왜 우리가 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목상하고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영적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가 여러분 뭐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에 보면 하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치유되고 있고 힘을 얻고 있고 흑암이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고 못 깨달을 뿐이지 실제 알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 이제 구원이죠 그다음에 칭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마 그거든요 일반 승력자로 말하면 성화 그다음에 마지막 하늘나라의 영화 이 성화라는 말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면 거꾸로 하면 돼요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말씀 듣는 시간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사회 가는 거 외에 말씀 듣는 시간이 좋다 예를 들어서요 수요 예배에 내가 설계해야 되니까 설계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왜냐하면 구역권전회가 몇 시까지 있으니까 두 개를 준비하는데 하루 지나가는데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이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약을 주셨거든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조금만 누리면 집중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다섯 번째 뭐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사명이 됩니다 사명 미션이 되는 거죠 미션 여러분 우리 올해 원단 메시지가 복음치유와 24의 제자잖아요 이 복음치유와 24의 제자는 결국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온라인 지금 줌으로 우리 선생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정해진 시간들을 뭐 하도록 하느냐 하면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하셨다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 메시지가 계속 듣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데 그걸 설명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부분이 다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사명과 미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리고 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저러분들을 사용하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역장님들은 구역장님들은 지역 잘 보시라니까 자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면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결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완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집중할수록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오래됐잖아요 사몰이라는 단어가 오래됐잖아요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4등 1장 3절 말간처럼 40을 집중할 때 뭐가 발견되냐 할 때 첫 번째로는 그게 발견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아닌 전도 아닌 기도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중을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그런 발견이 되죠 복음 아닌 전도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집중할 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가 강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그래서 이 집중할 때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기는 치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명자로 제자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의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이 사단의 세력을 막고 복음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경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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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